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며 거부권 행사는 자기 부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튼 영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가 아니냐며 적반하장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총선 패배를 다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다음 주 이손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남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늘 전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진우 기자입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1위까지 올랐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2년 43위, 2023년 47위로 차츰 하락한 데 이어 올해 6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몇 년간 개선된 여러 국가에서 다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몽골과 말레이시아의 살해와 함께 거론하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언론이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추진, 기자 대상 명예훼손 고발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체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통위와 방시비를 통해 권력 비판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고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JTBC 노진우입니다. 서울의 한 귀금속 가게에 10돈짜리 골드바를 주문했는데, 2돈짜리가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더니 잘못 배송된 게 아니라 배송기사가 중간에 골드바를 바꿔치기한 거였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귀금속 가게에서 고객이 주문한 골드바를 카카오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34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대신 2돈짜리가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골드바를 바꿔치기한 겁니다. 당시 카카오 퀵 배송기사는 가게에서 주는 대로 갖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금은방에 10돈짜리 골드바를 팔고 물건을 바꿔 배달한 겁니다. 남은 돈은 오토바이 수리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배달기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배상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계정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 대표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연락받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4년 전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됐는데 특히 여기에 얼굴이 공개된 대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운영자는 살인이나 성범죄,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찾아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친구 살해범 김레아의 신상 정보가 모아져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여자친구 폭행치사 피의자 김모 씨도 보입니다. 지난달 다시 등장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2020년 폐쇄 당시 사라졌던 M범방과 박사방 관련 성범죄자 자료도 복구돼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해 심판을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세 사기범과 음주뺑소니범, 학교폭력 가해자 등 80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처벌은 부작용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잘못된 신상 공개가 잇따랐고 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기존 운영자는 정보통신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부작용과 별개로 공개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진은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저녁 6시 2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접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5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